경남 사천의 한 펜션에서 2층 난간이 무너지면서 40, 50대 남성 2명이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. 25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쯤 해당 펜션 2층 복도 난간에 기대 흡연하던 40대 A씨와 50대 B씨가 갑자기 난간이 무너지며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. B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펜션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